이거 조금 매울건데? 이거 조금 남아있던가? 우리 요소스 저번에 전화 한 번 나 왜 그래? 아침부터 응? 여기다 저렇게? 여기? 크럼블 아우 모아가요 모아 아우 모아 맛재리 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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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터를 위한 거거든요 로메인 두 개 남은 거랑 토마토 하나 완전 저세상 관련던 거 그리고 이거 가슴살은 냉동 아니고 처음으로 그냥 사서 이렇게 에프에 구워봤어요 트레거 조 시즈닝 첫 팩 뿌려가지고 이 양반은 황 떡볶이, 쌀떡볶이 이거 조금 매울 건데 그리고 홍국식빵 남아있던 거 그리고 요소스 저번에 저 양반 두부면 해주고 남은 소스 오늘 먹어야 돼 약간 냉털인데 뭔가 뭔가 파래, 파래 내가 좋아하는 펜네 스파이라메 응 어머 제가 좋아하는 펜네 저 펜네를 좋아해요 뜨거워 뜨거워 다시 한 번에 한 번에 에피소드 냄새랑 육즙은 부활한 편이지만 그래도 닭가슴살은 닭가슴살 다 간장 한 개 더 있어 거기 넣어줄까? 안 맵게? 아니 아니 사장님 어딨나 부탁드립니다 추석이라 10% 할인된다고 해서 여기로 왔는데 이걸 사고 싶은데 이제 없네 그래서 일단 이거 이 양반이 읽으라고 이거 이것도 사고 싶지만 이거는 인터넷으로 주문해야지 위치를 가보자고 한 거 깔맞춤 바지 커피 이거 다 초록개월 아니야? 그치? 아 또 놔야지 고기도 뭐해 저 만두 세 개만 먹을게요 나 안 먹을 건데 사미가 허짓거리 하지 말래 닮았다. 반사 행추 시댁 갈 땐 전부 수트지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털 때 이렇게 바지 안내려가고 편하니 꼭 내려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엉덩이도 편하고 저는 이리 편하더라고요 제추 악추 행추 삼미도 갑시다 응 좀 큰이네 음 이거 막지 않죠? 정색 정색 아 진짜 휴게소 호두과자는 못 참..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먹어야지 뭐 끄지샤메야 저녁때문에 먹었을때문에 저녁때문에 먹었을때문에 맛있어? 먹기 이제 안 먹는다고 했지 혜니 뭐 맛있냐? 잘했어 뭐라고? 안 넣었어 이거? 이거 다 넣는다? 어 마음대로 다 넣었어 응 그거면 내가 이해 논뷰 싸메 뷰 싸메 뷰 원 hip 분석 뱃는 뿜뿜 미 탁! 탁! 이렇게 돼있었는데 어... 어... 아... 어묵! 뭘 먹구나... 보습 Engineer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tribal, 싱크해버리니 대충 자전거도 탔다는 듯 40분 정도 탔어요. 제가 다 하고 지금 씻고 생각나서 언니 친구가 사요. 밤에서 밥 안 사먹을 거예요. 집에 와서 저녁 먹고 끝내. 음!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네, 맛있다.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아, 맛있어. 맛있어. 진짜 오랜만에 오디디 반바지에 이렇게 긴팔 입는 거 좋아하는데 딱 이 계절이에요 근데 며칠 전에 낮에 엄청 덥더라고요 엊그제랑 어제랑 엊그제랑 어제 엊그제 뭐래 아무튼 이렇게 입고 나가고 제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계절이에요 만끽해야지 이건 이따 머리핀 틀어올리려고 잘 굽고 그냥 이렇게 먹는 거네? 구워야지 이거 어떤 게 맛있어? H 뭐야? 하나는 프리치즈고 하나는 쑥쑥 이건 쑥 쑥 거 가져 쑥 거 가져 싫어? 나 쑥 안 먹어 싫어 이거 크림치즈? 응 치즈네 이건 그냥 기본인데 플레인인데 봤냐? 응 여기서 바꿔 응 이거 마켓컬리도 있어 있어 커피도 마시고 내가 플랫하이트도 좋아하잖아 플랫하이트도 너무 맛있어 그리고 밖에 야외 테라스도 좋아 현재 여러 번 찍어보긴 했거든 추석 전에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어 왜? 계속해 그냥 그냥 닭등 고여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닭등 고여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온베이글 치즈보다 여기 치즈 요구 구워진 거가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포비가 뭐가 그래서 포비예요 여기 나와야지 그냥 빵 같다 맛있다 응 구워 먹으면 더 맛있지 응 구워 먹어야지 맛있지 블레올리도 맛있어 구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다 아니 아침에 내가 베이글을 먹는데 베이글을 사온다니까 안 먹지 인정이야 애달파 애달파 딱 이렇게 베이글이 몇 종류야? 맨날 잡히는 것 같아 저기 꼼밥이 들으라고 일주일에 두 번 영업하는데 목요일날 아침에 니랑 저기 갈 거야 꼼다비? 꼼다비인가? 내가 니한테 가자고 했던 것이지 브런치? 먹자 숯냄새 많이 안 날 것 같은데 어우 나 왜? 나 그냥 안 먹을래 봐봐 나 그 쑥 향이 싫어 안 나는데? 밀가루 향 안 나는데? 쑥 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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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는데? 다 먹을래 왜? 어 많이 들어가니까 맛이 확 나 나 베이글은 플레인과 플레인 나 지금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베이글이 이렇게 됐다 먹어야겠다 배고프다 이거 먹고 이따 너 가면은 맛있다 쑥 얘가 플레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우유? 밀크? 밀크 맛은 안? 밀크야 어? 오늘 네 차례잖아요 어? 오늘 네 차례잖아요 뭐 해? 너의 뭐 발보는 거야? 맞자 이거 응 올려서 너가 보인다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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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보는 거 왜? 왜? 왜냐면 유튜브 보다 갑자기 생각난다고 안 나는데? 비현쟁이? 그래? 숙제 옆에 제공 중 있나? 몰라 나 숙제 옆에서 먹어갖고 압구정에서 지나가다가 거기 있는 거 보면 봤어 그 만둣집 옆에 누이엠멍인가? 누이엠멍 여기 먹으려고 왔는데 커피 마시려고 왔는데 쉬는 날이네 염 마일스톤 가야겠다 내가 살게 카드 가져왔어 뭐 하실래? 네 이거 왜 시켰어? 이건 아메리카노랑 먹어야지 이거 전에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소재도 좀 다르고 지금 처음 입어서 그런지 엄청 막 저를 너무 가둬야 어우 힘들어 오늘 해서 좀 늘려야겠어 양말 두 개 샀는데 한 개 잃어버려가지고 그 필라테스 양말 발꼬라는 양말 오늘 이렇게 운동하고 이렇게 이렇게 운동하고 왔으니까 얘다가 얘 파먹고 이따가 베일 먹어야죠 이렇게 하나만 넣으면 거의 쉐이크 수준이더라고요 전 두 개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많이 먹고 미숫가루 맛이에요 아 라갈비 먹고 가려고 조금 분수했어 라갈비를 먹고 나가보려고 이만큼이 있지만 요거 요건 조금 부족해 요거 딱 내줄 것거든요 세 주문 덕을 세 주문 아 라갈비 인 거쪼리 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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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쩌리 두 개 다 없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이만큼 먹었어요 기다리다 조금이라도 충전 지금 됐는데 꺼질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기다릴 수가 없어 오늘 나가니까 너무 맵다 한 조간 먹었는데 또 꺼졌어 어 턱 너무 아파 뼈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영상이 안 남네 아 라갈비는 아직 저에게 많이 있으니까 턱을 턱이 너무 아파요 너무 많이 먹었나봐 근데 영상이 없더 마지막 한 개만 더 먹고 턱을 쪼까일 것 같아요 맵뚱 맵뚱 뼈는 이거 이거 아까 뼈 먹다가 요거 하려고 또 냉겨놨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근데 필라테스에서 코어 운동 허벅지 안쪽 운동 엄청 했는데 어우 저작권 운동이 승리 너무 아프다 턱주가리가 너무 아프다 비가 온다 그래 가지고 좀 위아래 다 그냥 길게 입었는데 안 더웠으면 좋겠다 맨발 양말 안 신을 수 있을 때까지 안 신어져 이 수박이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가 했는데 오늘 뭐 이거 리유저블 컵 뭐 리유저블 데이래요 리유저블 오늘 마요 오늘만 고기 고기 또 김치찌개 진짜 맛있다고 하랑씨한테 어저께 우리 찍은 거 예빈이 오쏠 배우들이 나오는 그러니까 내가 그 아니 그니까 그런 것들을 살피려는 말이야 도대체 뭐 그냥 오징어 기울 이게 무슨 일이야 지하철에 사랑이 하나도 없어 어머머머머머머 감사하지 아이고고고고고고 즈겨울까봐 찍지는 않겠지만 저의 아침밥 아 요거 커피 빵 보도 어제 그거 갈비리를 너무 뜯어가지고 턱을 약간 되게 되게 그래요 그래서 아까 빵을 생각없어 어젯밤에 분명 내일 죽 먹어야지 이랬는데 아까 빵을 먹었더니 또 입을 벌렸더니 턱이 아파요 그래서 죽 먹을 건데 못 짓겠어요 턱이 너무 바보같이 아 그냥 먹게 돼요 아무튼 적당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걸로 얼굴 작아 보이려고 이러고 있는 거 맞아요 오늘은 야밤에 나갑니다 야밤은 아니지만 공연보러 나가는 거라서 혼자 즐거워하고 올게 얌 음 퓨퓨퓨퓨퓨퓨퓨 고용도 부르러웠어 똑같죠 뭐 조시 주요 출연 멤버 코스트코 프렌치룰, 라콘피에트 버터 에스프레소 커피 빵 소리 들리죠 아 계신데니까 이 안에 어 지금 불도 안 켰는데 요게 지금 너무 좋아 요 요 햇빛과 요게 맨날 맨날 보지 뭐 어 뜨거 뜨거 시간이 되려나 휴 휴 휴 아 이제 지겨우니까 앞에 조금만 넣을게요 버터에 밀려가서 버터가 안 씹혔어 버터에 밀려가서 버터가 안 씹혔어 오 월요일이 오늘은 꾸꾸면이다 꾸꾸면 계란을 지금 몇 개 넣을까 고민 중입니다 라면 몇개 넣었을까요? 맞춰보세요 화면이 되게 커보이는데 두개에요 두개 오메 얼마 만에 구꾸면 맑은 국물이지만 얼큰한 스타일 계란은 계란부터 먹어야겠다 거의 1년만에 머리하고 왔어요 원래 하던 데까지 못가서 계란 잘 익었다 잘 익었다 오 이거 완전히 거의 삶은 계란 수준인데요 오마이갓 덜 익었네 요런거 좋아하시겠지만 저는 완숙파 누군가 나에게 맛을 모른다고 하지만 그건 내 취향 며칠 오 빙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야 스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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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약간 쌀국수 먹는 느낌이에요 고맙이 뜨거워 고맙이 어 뜨거 바바바바바바바 만족 만족 라면 짱스 이거랑 열라면 샀거든요 근데 이거 먹어 빨간 맛이 먹고 싶긴 한데 라면 빨간 맛보다 솔직히 엽떡 엽 닭이 먹고싶은데 다음주에 먹어야지 덕분에 저거 따라서 그냥 치킨도 저렇게 맛있었어요 먹는거 같던데 이걸 내가 해준다고 어디지 이런거 아냐 이건 성분이고 이거 어떤거 오케이컨 닭다리 파에 단무지 파에 단무지 식용유 문신처럼 입네 문신처럼 자라 세일할 때 사서 딱 제가 너무 좋아하는 길이 있고 막 그래서 엔남방 기분남방에 안농 귀여워 고추장 고추장 아구 샤밀 오우 샤밀 이건 슬립 닭가슴살 볼 단호박 맛 떡볶이 맛은 뭔지 모르겠어 떡볶이 맛은 약간 빨간 맛이 나요 단호박 맛 생각보다 맛있네 근데 찍을 수가 없는 게 어제 머리를 했는데 어젯밤에 삼겹살을 먹었잖아요 머리에 기름짐을 어후 오늘 깜지도 못했는데 내일 저 원래 머리하면 이틀까지 안 감거든요 이틀 지나고 3일차 4일차에 감 던지 하는데 그래서 평소에도 극사실주의 고발해주지만 이거는 좀 너무 그래요 너무 머리가 두피랑 너무 하나 돼있어 네 질주마리엄 삼이 얼굴 봐봐 삼이 이거 좀 더 주세요 삼아 얼굴 봐봐 삼이 얼굴 좀 자스리나고 그럼 갈까요? 안 pillows 직접 봇는 귀 게시 최내위 많아? 여기 필링님이 추천해주셔서 근데 그 댓글이 없어 뭐야? 얼굴이 벅사 들어와야 돼 아 그래? 어 내가 극인데 좀... 으흐흐흐흐흐흐흐흐 그냥 무주이세요? 그냥 무주이세요? 누가 틀림으로 와야죠? 넣어줘? 한 당에? 먼저 와, 먼저 와. 그냥 먹어보고 오줄래? 여기 넣을거야? 더 잘 맞는다. 앗! 소금 소금 매우 맛있다. 다진 소금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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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닭다리 먹으네? 응 닭다리 찍으면 후에 닭밥진이다 저거 liksom? 나는 한 회로 간등을 하는 거지 응 그렇게 먹어? 사리 추가해 응? 음? 잠깐만 메이컨 메이컨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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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고구마 자르면 면이 너무 들어서 물이 다 튀어 그래서 내가 일부러 찐한색 입고 왔는데 여보 옷에 틀까 봐 그런 거 가지고 있어 이 틸 틸 틸? 몰라 맛있을 거 같아 왠지 내 느낌이 그래 또 사장님이 없는데 또 사장님이 너무 좋아 오! 맛있어? 어? 맛있겠다 어? 홍치게도 있다 치즈먹음 하고 와 여기 영양소가 맛있다 이거 봐. 보여줘 봐. 응? 옛날에 이런 과자가 있어. 이게 너무 많이 돼. 안 돼. 이 뒤에서 피클. 오징어 매울 수도 있겠는데? 쌍꺼 먹으면 돼. 이렇게 돌돌 말아. 말아줄까? 이렇게 말아. 말아줄게. 내가 말아서 줄게. 다 빠지나? 지금씩 다 넣어서 말아주지. 여기 싹 마는 거야, 내가. 잘 말지. 안 돼. 잘 먹자. 안는 거야. 그냥 남은 거야. 잘 먹을래. 잘 먹자. 너무 무거워 카메라 인사 한참 정도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이게 마늘인 줄 알았어 문어네 밀가루가 들지 않았대 왜 흔들리는데? 밀가루가 들지 않았던 뭐 스페인이고 그랬는데 너무 맛있어 경험 경험 특히나 먹으면 맛있겠다 부자치 어? 심쿵 어? 깜짝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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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나서 사온 먹을 거 이거 맛있다고 했던 거 같아 투플원이어서 이렇게 투플원 저 양반이 고른 빠키 그리고 노티드 오유 노티드 라즈베리 딸기 밀크 바나나 밀크 바닐라 밀크 이렇게 샀습니다 오늘은 돼지감자차로 시작하는 어제 두 끼나 외식을 때렸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 것 같은데 돼지감자차 때리고 오늘 공싸 할 거야 공싸 어우 심하네 원래 오늘 뭐 캐주얼 엽떡이었지만 수요일날 그게 나오니까 수요일날 먹고 좀 스케줄을 유동적으로 어차피 다 내가 먹을 거니까 돼지감자차 공싸 요맨큼 했고 지금 삼이랑 또 산책으로 바로 나가야 되니까 준삼아 산책? 징크할 거야? 어구구구 어제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 많이 배고프단 말이에요 지금 공복으로 산책을 나갈 수 없고 이거라도 때리고 나가야 돼요 이거 컵에 하는 것보다 텀블러에 넣어서 그냥 이렇게 막 흔들어 버리는 게 더 잘 섞이는 거 같아 저번에 먹고 냉동실에서 생명연장 중이던 포비 베이커리의 무화과 스프레드 이거 크림치즈 먹겠습니다 커피 무슨 베이글인지 모르겠어요 뭔 종류 중에 하나 무화과 스프레드인데 이거 유통기한 어제까지인데 괜찮아요 제가 먹으니까 여러분의 유통기한 엠지 엠지 커피부터 아까 돼지감자차랑 소위꺼 먹었으니까 요거 안 구워서 제가 먹었잖아요 근데 진짜 엄청 쫄깃쫄깃하더라구요 어 뭐가 뭐가 뭐 이게 이네 좀ļ기 지금 엄청 꾸리꾸리에요 아 그래 진짜 하는데 봐 아 진짜 오늘 같은 날은 엽떡이다 엽떡이야 아니면 열라면도 있거든요 열라면이다 근데 아침에 내가 시켜보자 나와의 약속을 어디로 갔니? 근데 요리 맛도 나는데? 바질? 그래 바질인 것 같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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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 바질토마토면 괜찮은데 바질장근은 아니겠지? 장근아 미안하다 내가 널 왜 싫어하는지는 바질토마토인 것 같아 왠지 여기가 맛있더라고 여기 겉에가 그 다른 베이기랑 좀 차별적인가봐요 약간 코팅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 고춧가루 열라면 먹어도 되지 않을까? 내일 좀 개볍게 먹을건데 입술이 너무 하얀색이어도 어쩔 수 없어요 마스크 껴야 되고 오늘은 좀 그래 커피 아까 마셨는데 1잔 더 이거 레더텟 다음주에 먹으려고 그랬는데 어우 지금 오늘 이제 자윤이 다고있으셔 너무 당이 떨어져서 하나는 채우고 가야겠다 오늘 내가 근데 제가 꺼내놓은지 지금 1시간 다 됐는데 아직 안 녹은 것 같아 이게 그 시그니처 같아요 레드벨벳 크럼블 같죠? 크럼블 뭐 이런거 음 엄청 주먹밥 같은 재질이네요 엄청 주먹밥 같은 재질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안 녹지했는데 그냥 얘가 이렇게 뭉탱뭉탱이었어 안에 크림치즈인가봐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그릇래 골고루 크림치즈 1일 으흠 흐흐흐 흐흐 흥호 이제 회사가 옮기면은 음! 라면 잘 끓였다 야구 진짜 귀신같다 물을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니? 물을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지? 내가 잘 먹겠다는 의지가 있어 물이겠다 무슨 의지 정수기를 맞추는 게 집방에 정수기 500 누르면 되잖아 그거 두 번 되게 맛있어 우승이한테 자랑해야겠다 보니까 예전에 야구 라면 사람의 손맛이 진짜 중요하고 손마음 진짜 손마음이네 손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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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맛음입니다 너 발마음 내가 발마음이라고 할까봐 제 발마음이라고 옛날 애칭리스트 중에 하나 있었어요 발마음이? 어! 필링 전에 2위가 발마음이었어요 손마음이니까 발마음 그 때 발마음이라고 하신 분, 댓글 좀 완전히 제발 사진 찍잖아요. 기록하잖아요. 좋아서.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